용한 점쟁이 옛날 어느 고을에 홍하무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날때부터 장님인데다가 집안도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정한수를 떠서 달님께 빌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 잘되게 해달라구요.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홍씨가 꿈에서 미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도 척척 예언했는데 신통하게 맞추었습니다. 자녀가 언제 결혼하게 될지 며느리가 언제 임신이 될지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런지 묻는 쪽쪽 예언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홍씨가 길을 가다 한 아이를 만났는데 다짜고짜 그 앞에 넓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 절을 하느냐고 물으니 이 아이는 커서 죄인을 다루는 벼스라치가 될텐데 언젠가 내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는 그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나중에 나와 마주치게 될텐데 오늘 일을 기억했다가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 후 십수년이 흘렀는데 홍씨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퍼져 임금님께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점을 잘 친단 말이냐. 내가 한 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자를 당장 잡아오너라. 그리하여 홍씨가 임금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 문제를 낼테니 다 알아맞히면 살려주려니와 하나라도 못 맞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야. 하고는 문제 세 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홍씨가 손가락을 움직이며 점을 쳐보았습니다. 운수를 점치는 토정 비결이 있사옵나이다. 홍씨가 첫 번째 문제를 마치자 임금이 두 번째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럼 내 방 중앙에 무엇이 놓여있나? 홍씨가 생각을 잠시 하더니 홍씨가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치자 사람들이 수금대며 놀란 표정을 하였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니라. 이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홍씨가 손가락으로 점을 쳐본 후 쥐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 네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틀렸다. 쥐는 한 마리가 들어있느니라. 문제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야겠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홍씨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홍씨가 형장에 다다르자마자 형을 집행하는 판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판관님 십수년 전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길에서 만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소 판관이 생각해보니 옛날 길에서 만나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관은 처형을 미루고 홍씨의 부탁대로 괴짝을 열어봐 달라고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임금이 허락을 해서 괴짝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쥐 네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쥐가 새끼를 뺀 어미 쥐였고 그 사이 새끼 세 마리를 낳아서 모두 네 마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놀라며 판관에게 홍씨를 처형하지 말고 살려주라고 했고 명령을 받은 판관은 서둘러 말을 달려 형장으로 갔습니다. 고개를 넘어져만 지 형장이 보이는 데까지 가서 부하들에게 멈추라는 뜻으로 마구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장에 있던 부하들은 그게 빨리 처형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만 홍씨를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점쟁이 홍씨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때 판관이 팔을 흔든 곳이 서울에 있는 아차산이었습니다. 멈추라고 팔을 저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홍씨를 처형해 버린 걸 보고 아차했다고 해서 아차산이라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만석군의 며느리 옛날 어느 지방의 만석군이라고 불리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만석군은 재산이 아주 많아도 남을 도울 줄을 모르는 도랑이 영감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람들은 일도 안하고 장사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얻어만 먹으니 절대로 쌀 한 툴도 줄 수 없다. 썩 물러가가. 하며 결론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표정 한 번 변하지 않고 계속 나무아미탑을만 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광에 들어가 살을 한 대 벗어 문 밖으로 나가 스님께 시주하였습니다. 스님, 저희 아버님께서 고약하게 하셨더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은 나무아미탑을 외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곧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이 집에서 빨리 나와 모덕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바랑해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돌을 던지십시오.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초록색과 붉은색의 돌을 받았고 시아버지께 이 얘기를 전했으나 미친 중이라고 호통을 지며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보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등에 업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덕산을 향해 급히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깜빡 잊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잡힐거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 스님이 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무시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무사히 아기와 함께 스님이 계신 절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내려가 보니 안채는 모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거쳐하던 사랑채는 말짱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만석군과 하인들도 모두 죽었고 며느리와 아기만 살아남은 걸 보고 사람들이 복 많은 며느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달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며 아들과 함께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